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짜잔! 짜잔! 우리 꾸순이! 잘 또 잔다! 우리 꾸순이! 어이구 잘 자. 어이구 잘 자, 미식기. 왜 이렇게 엄마한테 안기고 싶었어? 응? 깨끗해, 너 10kg 넘어서 좀 무겁다, 무거워. 응? 근데 계속 애기 같아. 응? 계속 이렇게 안겨야 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엄마 너무 무거워. 꾸순아 너무 무거워, 지금. 꾸순아! 편해? 뚱뚱? 응.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서 이렇게 좋아. 오유오유 했다요? 응? 몸만 컸지, 완전 애기네. 우리 뚱뚱이. 응? 좋아. 이게 꾸순이 애기 때 안 걸었지, 넌 가방인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꺼내줬더니 쏙 들어왔어요. 애기때 기억이 나나봐. 소수애끼도 안 버럽잖아, 완전히. 애기 같아. 팔이 이렇게 나와서 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겠지? 너무 귀여워. 발도 나오면 더 귀엽다. 슈퍼 갈까? 슈퍼 갈까? 슈퍼 갈까? 계속 미드 보는데 계속 계속 안아달라고 의자에 올라와서 그냥 애기처럼 안고 보고 있습니다. 귀여워, 내 새끼. 밖에서 보면 나 애기 엄마인 줄 알고 있고. 아이고 귀여워. 이렇게 해서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면은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실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싫어요? 이거 싫어요? 애기 이거 싫어? 완전 애기가 차? 완전 애기가 차? 완전 애기가 차? 애기. 애기. 귀여워.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애들. 애기 엄마. 애기 엄마. 아빠. 아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